엄마 건강 괜찮아. 아니지 그 대신에 여기 화가 차서 그렇지. 말도 못하고. 억울하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일도 손에 안 잡힐긴데. 개심재가 자꾸 들어오고. 저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해도 말로 만드니까. 엄마는 성격이 좀 외골수지. 두루두루가 편한 게 아니고 내 고집이 좀 세지 외골수가 좀 있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냥 보면 다 맞춰주는 성격이고. 두루두루두루를 하면서도 내가 좀 외골수가 있고 내 고집이 좀 있고 아니다 싶으면 안 쳐다보는 이런 성품이 좀 있어. 그랬는데. 왜 시집을 말로 갔냐. 끝까지 못 갈 거. 그래서 후회하지 왜 갔냐고. 어느 남자가 붙어도 내가 백년회로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었고. 이때까지. 있으면 데리고 와. 이사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물으러 가면. 그냥 자식도 한 둘은 있겠네. 뭐하고. 있어도. 남자도 있으면 태꽉아바네. 봐주께라내도 없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아닌 줄은 몰랐어. 너는 내가 보실 때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했어. 본인은. 왜냐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자리가 없다. 남편의 자리가 있으면 잠깐 잠깐 자리지 그냥 친구처럼 가는 거는 잘 가. 그렇지만 내가 부부를 머리를 틀고 사는 거는 못 가. 갈 수가 없어.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모 같고 형제가 있어도 나는 늘 내 혼자야. 외롭다는 것보다도 내가 누구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나는 나 혼자야. 그래서 결혼을 해줘도 안 돼. 본인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좀 더 커서. 결혼한다고 치면 만약에 얘를 남자로 하나 못 낳으면 못 살아. 본인이 본인이 본인은 못 살아. 왜 못 사는 자. 네 자체는 남자의 자리가 없어. 네가 스스로 차라리 친구로서 그냥 같이 맺어서 가는 거는 되는데 부부의 인연은 안 되고 앞으로도 없다. 얘 억수로 힘들 거야. 왠지 알아? 야가 눈을 딱 이렇게 뜨면 저것만 잡물란다. 애는 순한데. 그런데 이 집에 초상이 언제 났지? 초상이 언제 났지? 저희 집이요. 저희 집은 엄마 아빠 다 일찍 돌아가셨네. 초상이 언제 났지? 애기 놓고. 애기 놓고. 이 집에 초상에 갔다 와서. 애기 놓고. 만약에 났다면 저쪽일 것 같고 저희 집은 만약에 났다 해도 친구든 누구든 제가 애기 때문에 아무 데도 안 갔거든요. 아니 한 세 살부터. 세 살 때 어디 갔다 오고 붙어 너그 집이 야 애기 자체가 자정이 안 된다. 저쪽 집일 것 같은데. 갔다 세 살 때 났단다 그때부터 너그 집이 시끄러워. 저는 일단 이사를 가고 난 뒤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를 가고 난 뒤부터 있지만 그러니까 초상 주당이 들어와 있으면 이사를 가서 토지에 같이 붙어버려. 그러니까 그게 두 살 때 정도인데 한국 나이로 두 살인데 그때부터 방향이 안 맞는지 어쩌는지 그 집을 이사를 가고 난 뒤부터 계속 안 좋은. 그러니까 이제 세 살이잖아. 그런 게 이제 주당이 같이 나 버리거든. 주당이라는 거는 자 우리 동토의 이 집의 상문 주당. 동토가 나면. 같이 들어와 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살아오는 집에서도 갈 수가 없어. 내가 볼 테는. 지금 니가 지금 엄마 니가 여기가 지금 카바듯이 아프듯이. 뭔가 모르게 나도. 이제 내가 사실 내가 뭐에 홀린 거면 주로 앉아 있어 아이가. 멍 때리는 거면 주로.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 방향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집에는 자 주당에 동토에 목신에 같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도 그런 것 같고 또 내 살아가는 삶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애기가 낳으면서 엄마하고는 합의가 맞지만 애기를 안 낳아야. 이혼이라는 것보다 그냥 친구처럼 살아가는 것 밖에 없는데. 남자가 없다. 솔직히 이제 결혼하고도 후회는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뭐 결혼 자체 하면서부터 속인 것도 많다는 게 나왔고. 폭력에 거짓말에. 근데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겁이 나니까. 근데 그래서 임신까지 했고. 본인 신고도 안 하려고 하다가 뒤늦게 했고. 애기도 낳고. 이제는 애기 안 돼도 너무 못하니까. 자기는 또 자기가 동도 아깝고 모두 아깝고 이혼하자. 하자. 그래서 했어. 하자 하니까 자기가 또 생각해 보니까 애어리니까 자기가 이게 또 아깝거든요. 하고 남 눈도 있잖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왜 하자마자 나이도 많은 여자가 임신을 했어. 애기도 낳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자기는 아무데보는 눈이 나는 해도 되는데. 어색하면 어쩌다가 이제 뭐 10년이나 이런 거 보러 가면 저는 그냥 혹시 나쁜 거 이런 거 때문에 보려고. 좋은 거 들어오는 거 솔직히 자기가 크게 안 들어오면 솔직히 사람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뭐 이사 방향 아니면 그런 거 보러 가려고 가는 건데. 하자는데. 정말 안 될까요 하면 딱 물어보면 안 놔준다고. 내가 하자고 하는 거 아닌데 저쪽이 하자는데 안 놔줄 거라고. 이렇게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놔줄 게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계속 하자고 할 때 내가 뻗댔죠. 별거 안 되겠나. 내가 네가 싫어서 본인이 계속 하자고 했고. 본인이 계속 이때까지 시간 끌었지만 결국 나는 못 맞춰주겠다. 내가 맞추려고 해도 본인이 안 맞춰주지 않느냐. 그리고 얘 때문에도 나는 안 되겠다. 얘 때문에 안 되겠다. 나 하나는 괜찮은데. 같이. 내 인간에 뭐랬노. 같이 계속 불행하기 싫으니까 애 지우자고 하지 않았냐고. 그때 무릎 꿇고 울면서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는데 똑같지 않냐고. 절대 나 안 된다. 당신이 하자고 하자고. 잘했다. 이유는 잘했고. 자. 이 집에도 본인은 결혼을 해서 남자가 왜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해줘야 되냐면 이 김신혜의 가정에는 옛날에 칠생벌로 많이 갔다. 부모님이 칠생벌이 뭔지 알아요. 이런. 우리 같은 이 벌이에요. 이 벌로 다 가셨어요. 편하게 가지도 안 했고. 이 벌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때에 자 김혜 김 씨 아버지 쪽을 우리를 쳐다보면 우때에 자식 없는 무자 할머니가 계실 거야. 할아버지.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무자가. 많다 보면 내려오다 보면 자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도 자손이 없지만 우리 할머니도 자손이 없는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이 벌이라. 이 벌을 나눠받으면 남자를 만나면 뭐냐. 아주 악한 거를 만나. 그래서 남자가 없다는 거야. 본인은 지금 첫 남자 만나서 이렇게 살면 예를 들어 두 번째 또 재혼을 하잖아. 똑같은 사람 맞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사를 잘못 간 것도 물론 동토가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상문 주당. 상문 주당이다. 동토의 주당이다. 동토 주당이 살이 들어오면 이게 10년이 나고 20년도 가. 그리고 본인이 본인 자체 사주는. 이렇게 그냥 내가 어디에 매여서 그냥 일하러 다닙 직장을 다니도 내가 빌고 가면서 가야 돼. 이해가 되겠죠. 그래야 엄마 한도 가슴에 멋진 거 아버지 한도 살아온 세월. 그거를 지금 본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도 풀어본 적이 없어. 아이가. 시간이 없었다고 해야 돼. 풀어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재미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이 나이까지 살아왔고 내가 이 아빠를 만나면 돼도 의지하고 싶어서. 맞지? 좋아서. 그런데 서럽고 괘씸해. 거기에 너무 내가 살아온 세월에 같이 얽매해가 있어 지금. 모든 게. 알았나? 그러니까 나는 봤을 때 어차피 얘는 본인이 책임지잖아. 어차피 나는 보내고 싶어. 보내고 싶지. 왜냐하면 아빠 말은 잘 들어. 그런데 저 집이 어떤 집인지 아니까 내가 듣고 왔고 온갖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면서 나를 나쁜 사람 만들고 온갖 그걸 해도 내가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저쪽이랑 맞는지 일단 내가 보는 입장에서 아빠 한마디만 다 들어. 그런데 엄마 말은 진짜 안 들을 수밖에 없지. 누가 봐도 옆에서 보면 엄마가 저렇게 그런데 애가 너무 엄마한테.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지 마음이 아니고 지 눈이 아닌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오십 더 오십 이잖아 보내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저 집이 어떤 집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내가 내 자손이 나처럼 키우는 거는 별로 싫잖아. 손자를 이미 한 번도 버렸던 집이니까 그게 누구 자식이었던가. 그러니까 이제 오십 더 오십이니까 내 자식한테는 가슴에 상처 안 줄라고 하는 거잖아. 그자이 자 어차피 이거는 본인의 본인이 치고 가야 돼. 본인이 안고 가야 돼. 알았나. 본인은 안고 가야 되고 본인은 앞으로도 남자가 없어. 친구로서는 괜찮네 더 이상에 넘어가면 안 돼. 그라고 지성 풀어라. 알았나. 첫째는 니 니치증부터 풀어. 오죽 답답했으면 유튜브에 사주를 본 적도 없는데. 그걸 하더라고. 이제 한 번씩 모아서 이렇게 기도 드리는 거. 했어 작년에 나도 하고 우리 아들도 하고. 엑살이 아니고. 엑살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액마살 하잖아. 뭐 한다고 했어. 그래. 그래갖고 그때 여러 명 모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 그게 액마살 아이가. 저도 힘듭니다 하면서 막 하는 거 했어. 나는 내 일 잘 됐으면 좋겠고 애랑 애랑 너무 안 맞아서 좀 잘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요 둘이는 원래가 맞기는 잘 맞는데 얘 마음이. 얘 마음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애 자체가 지 마음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옛날에 원래 이것도 솔직히 누구 잘 봐준다 해서 친구 남편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 친구 남편이 잘 본다 해서 병원에서 날짜 잡아오라 해서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자연품만 하고 싶은데 날짜 잡아오세요 나중에 그러더라도 그래서 날짜를 잡은 건데. 날짜도 잘못 잡았네. 그렇지. 내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엄마랑 너무 안 맞는데. 보통은 뭔 일이 있어도 분명히 부부 사주를 보고 맞춘다고 했는데 보통은 엄마한테 맞춰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빠 말이면 그냥 끼인 거예요 이렇게 다른 데 물어보면 하는 말이 얘는 아빠를 누르지를 못하네. 아빠가 얘를 누르고 있네. 이라더라고 이렇게 저는 잘 모르니까 아버지는 뭐 진띠야. 진띠하고는 합은 맞아도 못 산다. 저는 원래 아니라고 계속 했는데 못 산다 잘 몰라도 안 하려고 했거든 그리고 입이 살아있어서 안 된다. 누가 저번에 한 번 못된 것 같더만 하는 말이 니 너무 불쌍하다는 걸까 왜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남자는 누가 봐도 천사라고 그러니까 니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이중인격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라더만 이중인격자잖아. 남들이 뭐라 말해봐라 그 사람말은 다 하던데 니가 뭐라 해봐라 다 뉴욕한다고. 사십 살 지띠가. 갑자생 지띠가. 아니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지금 많은 지띠가 인자 인자생 지띠가. 아니 살지 마라 가만. 그러니까 이혼했잖아요. 이씨 지랄라고 잡았다 줄이만 깎고. 내 자. 내 자고 신랑하고는 아예 볼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애 때문에 어쩔어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거지. 얘도 야 마음을 아빠가 눌리는 게 아니고. 이 집에 조상이서 건드리 애를. 어느 조상이요 아빠 조상이서. 그래서 그래 원래 결혼하기 전에 만나고 있을 때 아버님이 그래도 이삼 년을 산다고 해서 무슨 담당함을 해서 사악 만나고 초창기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지 이 조상이 건드리 그러니까 조상이라 하잖아 상문이라 하잖아 상문의 주단.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야가 여기 엄마 보면 하거나 잡을 듯이. 그 여기에 알았나 내가 볼 때 조상이거든 조상이 진리가 있어 아한테 건드린다고. 어차피 그 집애를 떼 애필 봐야 돼 떼서 알았나. 그러고 나이야 야가 엄마한테 숭종한다. 그러고 본인 지정 풀어 본인.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살아. 그러고 본인이. 모든 거를 지금은 내가 안고 있잖아 자 이걸 어떻게 풀어낼 방법이 없잖아 풀어야 된다 그러고 못 치는데 본인이 못 치니 일찍 돌아가셔도 못 치니 울어. 어쩔 때는 그냥 돌아가셔도 못 치니 불쌍하지 않냐고 본인이 울어 엄마가 울어 엄마가 울어 엄마가 나도 불쌍하지 마 이 어린 새끼 안 불쌍하냐고 엄마가 그렇게 끼고 돌던 아들 결국 내한테 잘해주는 거 한계도 없고 내가 어릴 때 뭐랬누 각자 잘 살아야 된다고 엄마가 울어 엄마가 엄마가 불쌍해서 죽어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울어 영가가 이리 들어와 자꾸 우는데 되냐고 안 되는데. 영가가 이리 들어와서 불쌍해서 울어 내가 아까 들어오면서 그러잖아 울보라고. 본인이 우리 어디 풀 때도 없고 마음에 갈 때도 없고 맞지 그러니까 엄마가 울어 불쌍해 죽겠어. 그러니 이래 매일 갖고 있는데 뭣이 본인이 풀어지겄노 안 풀어지지. 그러니 어쨌든 이거는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집이라 나중에 돈이 되면 이 집에 조상부터 풀어라. 그래야 야 가슴에서 얼어 나갈 거 아이가 돈이 안 모이니까 안 모이소 밖에. 돈이 어딨어 돈이 돈이 어딨어 돈이. 돈이 어딨어 돈이. 이걸 자체를 본인의 줄에서는 친정열에서는. 이런 줄에서 많이 갔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풀고 가야 돼 내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라도 풀고 가야 돼 본인은. 내가 무당은 아니라도 내가 칠성의 줄로 태어난 자식이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그러지 남편이 없다는 거는 본인은 남편 없어 남자가 없어 있다 해도 그냥 내가 친구처럼만 가는 남자. 그 외에는. 이 자식도 내가 누르고 갈라 하며. 이 마음 마음속에. 할 같은 조상을 보내야 된다. 알았나 그러니까 이 자식이 끼고는 돌아오잖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원만한 거 알겠나 그러고 어쨌든 니가 저기 임자생 짓대하고 잘 헤어짓다 하니까 그것도 쥐 잘났잖아 그것도 그라면서도 눈깔이 딥이 지고 이래 하나야 그것도 눈깔이 어 그걸 살기도 있고. 그러니까 떼치았고 잘 떼치았다. 잘 떼치았고 어쨌든 소띠가 작년까지도 별로 재미없어.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운세가 들어오니라 운세가 들어오니 건강부터 좀 조심하고 밥도 좀 먹고 절대로 내가 인상 쓰고 울면 재수 없어 본인은. 내가 여기서 즐거워야 돼 알았지. 어이 즐거워야 된다고 그래야 돈도 되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되고 이사도 자 대장군 바위 쪽으로 이사를 가시니 천천히 더 그르끼고. 야 경토가 나고 목신이 났어. 그러다 보니 집이 내가 안 풀리는 데다가 더 많이 묶기가 있는 상태야. 근데 그거를 인자 본인이 풀어야 돼 아주 그건 본인의 짐이다. 짐이고 지금 이제 52이니까 지금부터 운세가 살살 들어와. 지금부터는 그러고 사람 귀돔 닫고 사람한테 알았나 귀 닫아라 사람 말 딱 귀에 오부리지 말고 일하면 이래 끌려가고 저라면 저리 가고 그래 하지 말고 내 중심 잡아갖고 어이 그래 가봐봐 그래 보면 아마 올해부터는 지금 사물이 딱 되고 나면 조금씩 뭔가 모르게 조금씩 나아질 거야. 삼월부터. 그냥 그냥 사물 양락 사물. 조금씩 이래 나아질 게다 뭔가 모르게. 그러고 벌어서 조상님 해줘라. 그래 야 일단 야와부터 정리를 해야 엄마가 편할 거 아이가. 맞지 엄마가 편하고. 너는 지성이 계신데 해서 뭘 모시고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냥 내가 빌고 닦고 가는 것뿐이야. 엄마랑 알겠나 그러고 니. 느낌이 좋아 촉도 빠르고. 사람 보는 촉도 빨라 어 그러면서 내가 두루두루 가려고 생각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운세가 그렇게 하면 인간 인간파 인간 풍파의 동토다 인간 동토라거든 인간 동토의 금전 동 금전 풍파. 참 내가 사람 일심 풍파이 했다고 같이 들었으니까 자궁에도 같이 들어왔다 자궁이 먼저 자손이다. 같이 들어서 쓴 이게 언제부턴가 하면 자 야 놓고 지금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여섯 일곱 달부터 풀어지는 게 없어. 야 놓고 알겠나 더 시끄러워졌으면 시끄러워졌지 더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 그러고 이 집에 저 저 신랑 집에 자 남자 집에 초상에서 초상이 건드리고 초상이 들어와서 그 그지로 초상 계속 들어와 있는 초상은 들어오면 절대로 안 나간다 주당이라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주당에도 본인이 이런 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주당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 혹시 참 그거 결혼식도 좀 그렇지 옛날에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결혼식 갔다 온 적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모든 주당이 좀 많이 들어와 이 주당부터 풀지 않으면 본인이 힘들어. 알았지. 그러면은 제가 일하는 거는. 지금은 내가 그러잖아 지금은 일하는 거는 슬슬 하더라도 삼월 달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기라. 무슨 말인 거 알겠나. 어쩔 수 없이 애 때문에 보험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똑같이 그러고 어떻게 하다가 학교 집으로 했는데. 안 그러면 이사를 했비라. 옮길 수 있으면 집을 옮기라. 이동이 들어와 있거든 이동을 해라. 원래는 해야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좀 이래저래 해가지고 좋은 데는 안 하고. 또 깨난 데 뭐 하나 얻어는 놨는데 또 꼬여서 일을 못하고 있거든. 그렇지 안 되잖아.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헤어를 하면서 다른 거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도 안 돼 있고 해서 그냥 그쪽에서 일단 잠깐이라도. 또 인테리어 하기 전에 상주하면서 나중에 그쪽을 조금 그거 하려고 하는데 집근처긴 한데. 이사를 이동을 해라. 이동을 해서 작은 마음대로라도 이동을 해라. 하고 주당부터 막으래 주당이다. 주당이다 주당부터 풀어야 이 자식의 마음속에 있는 거 여부터 일단 꺼잡아내야 돼. 아한테 여가 딱 들어있으니까 엄마 뭐 보면 자물 뜨지 아가 나지. 알았나. 청개구리도 아이고. 어이 그러고 엄마도 자 진정 열에도 내가 안 풀고 가는 것보다 내가 풀어야만 가는 게 본인이 앞으로 가는 길이 조금씩 열려. 어 너무 묻어놓고 덮어놨다 이거라. 나이만 먹으면 뭐하노. 그냥 살기만 살아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 내가 이제 막상 이런 일이 터지고 막상 내가 이렇게 살며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지만 본인은 절대로 결혼을 해서 남자 복이 없어.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내가 친구로서 만나는 거는 외로우니까 할 수 있지만 그 이상도 안 되고 그 이하도 하면 안 돼. 어떤 남자로 만내도 본인은 남자한테 폭력성이야. 알았나. 어이. 아무리 내가 귀가 좋고 좋다 해도 귀 좀 닦고 나 한 말도 닦고 내 중식껏 깔았고. 어이. 본인이 이렇게 흘리지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흘러버리면 그게 뭐가 돼. 본인이 힘들어. 지금부터는 맺고 끊는 거 정확하고 끌려가지 말고 울지도 말고 앞으로. 알았지. 독한 마음을 딱 묶고 절대로 나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돈도 있어 돈 있어 사주 팔자에는 일복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돈은 안 모여. 안 모이지 당연히 네가 풀어놔잖아 어디 안 풀어놓고. 네. 네가 저 조상 한번 풀어본 적 있나 풀어놓지도 않았고. 그걸 못했네. 그래. 다른 데 사람들한테 쏘 가서 맨날. 그래. 내가 써보지도 못. 풀고 앞으로는 조상을 해줘 돈 주지 말고 네 돈은 넘어도. 서갖고 받는데 앉아서 줘도 서갖고도 못 받아.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 자신이 우선이다. 그리고 집을 이사를 해라. 알았지. 오늘 가거든. 집에 가거든. 지금은 뭐 막 태우고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쑥을 사다가 약쑥 사다가. 어이? 약쑥 사다가. 거기다 고춧가루 넣고. 저 향돔 넣고 이래갖고. 한번 확 태워갖고. 연기가 올라오잖아 문 확 열어놓고. 화장실이고 좀 열어. 다 둘러내고. 타면 쓰레기통 버리고 불 난다 싹 꺼져 놓고 삼일로 딱 태워봐. 그럼 어떤 논거 어떤 행상이 나오는 거. 약쑥하고 고춧가루하고. 그래 상향. 사가 있고 알았지. 그래갖고 한 삼일로 태워보고 내가 편안하고 애가 좀 자중이 된다 하면. 한 번씩 피하라. 그래 놓고. 어쨌든 조상님한테. 소방석 올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연기가 올라오잖아 문을 확 열어라고. 문 열어놓고 화장실이고 어디고 알았나 그래야 이게 좀 덜 시끄럽고 애 마음을. 마음도 좀 덜 떠. 애가 지금 막 여기가 딱 바치가 있는데 되겠냐고 이기는 조장 주당이잖아 상문 주당이 상문 주당. 알았지 그래 잘못하면 아 미친다이 우울증 온다이 엄마 니 우울증 정신병 오겠다. 그 마음부터 싹 닫아가지고 그래 해봐라 앞으로 남자를 전부 다 믿으면 믿지 말고. 의지할 것도 없으면서 뭘 믿어. 내 돈은 누구든 너무도. 알았지 지금부터는 돈에 내가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아. 지금부터는. 이를 악물고 살아 독하게. 울지 말고 눈물도 인자부터 없애야 돼. 그래. 시원하지 그래 해봐라 그래 하고 나서. 나중에 보고 그래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전화를 하든지 무슨 일이 있거든. 해달라. 알았지. 감사합니다. 응. 알았어. peach rivalry